12다리를 편하게 분해하려면 12다리를 건너야 한다고 하는데 무슨 꿍꿍이인지 스태프들을 인열로 앉히더니 스태프들의 다리를 사정없이 사뿐히 들여밟는 희진씨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다리밟기 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자고로 아낙내에 미는 물동이를 이었을 때 모습이라 했거늘 어째 불안불안한 것이 이건 뭐지? 어? 파네? 퍼 퍼 퍼 퍼 퍼 퍼 퍼 리포터 왜 보여? 우리가 여기서 만드는 게 뭐야? 단지 만들기 단지 하면 왕조현언니가 열어냈던 그 영화 청녀유혼 혹 여기에도 조현언니 같은 미녀가 숨어 있지 않을까요?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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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된arten 아우 나는 너 때문에 오염된 산이 더 불쌍하다.